안녕하세요 텅텅쇼입니다 오늘은 추억의 달고나 만들기 시작할거에요 상우 젓가락으로 빨리 녹지는 않을거 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이거 뭐지 아무튼 이거 놓고 저어주세요 이 색깔이 연갈색이 되고있어 와 불어울른다 저는 똥모양을 하겠습니다 똥모양 너무 귀엽다 톡톡씨야 잠깐만 쑤 오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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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모양 오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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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괜찮아 오왕 오왕 똥모양 황성 오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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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집안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살짝 심심할때 만들어서 먹기좋은 그런 간식입니다 앞으로 집에서 많이 만들어 먹어야 되겠어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좋아요와 구독 구독하세요 그러면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